저 이번에 렌즈 바꼈는데 어떤가요? 잘 보이시나요? 사실 렌즈 아낍니다. 요즘 저 친구가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저는 좀 많이 먹는데 슥슥 빠지더라고요. 근데 리헤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이네라 리헤야 들어오면 다음에 내 몸으로 지어놔라. 이거 약간 이거 해서 그거 해주세요. 이거 음성변조 해주세요. 리헤랑 같이 팀이 멤버 중에 그런 평소에 리헤 씨가 상당히 잘 삐지는 편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이거 알죠? 음성편집 딱 해서 난 줄 모르게 여기까지 딱 모자이크 처리해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응. 이게 바로 흑밥이에요. 형.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흑밥이에요. 레츠고 레츠고.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딸낙에 쓰는데 너무 많이 그냥 샷. 뭐지? 고기 고기 고기. 샷. 샷. 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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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